혁신도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2021 강원혁신도시 운영협의회가 코로나 여파로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13개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강원혁신도시 운영협의체는 오늘 원주 인터불고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제품 구매, 사회 공헌 사업 등에 참여를 요구했습니다.